남준 씨, 이게 뭐냐면 공방 신청 카드예요. 아니죠, 이건 공방 신청 카드가 아니고 아미 카드입니다. 아미 회원 카드. 자, 27분이고요. 이거 시스템을 알아야 할 텐데, 이거 59분 59초에 딱 신청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보기에 이거 1초만은 끝날 거예요. 1초, 그리고 3초는 줍시다. 3초에 주면 다 왔을걸요, 오고 싶은 사람들은. 오케이. 자, 지금 28분이에요. 자, 그러면 정확한 시간은 네이버 하시게요, 가장. 커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. 정확한가? 네이버 시계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? 6시 28분. 이거 신청하기만 띡 누르면 되는 겁니까, 신청이? 이거 순서대로 그래서 400명 쫙, 컷. 이거 되면 저는 저희 팬카페 가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별리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약간 한, 이거 한 100대 1의 경쟁률이다. 여기에 9, 2, 1, 0, 1, 2, 0, 4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올바른 회원 정보를 입력하세요, 뜰 뻔했어요, 지금. 그러면 많이 서고나죠. 맞아요. 아니, 그래 해보자. 될 수도 있어요, 잠깐만. 이제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제가 볼게요. 오늘 국권 살아가면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이게 상식 아닙니까? 사람들이 여기다 트위터 아이디 hypothesis 받았어요. 안녕.